자, 브루스이는 이렇게 건강을 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 마는데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 마는데 노래도 부른답니다. 원 투 원 투 쓰리 자, 가다 보니까 연구 훈련소가 있군요.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. 연구 훈련소가 있군요. 너무 불구하고 네, 가세요 이리와 이리와 아 새끼 1,2,1,2,3 레츠고 1,2,1,2,3 1,2,1,2,3 레츠고, 레츠고 자 추월차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고가철 아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열차 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긴 헬로 빅 옛날 장터 치킨 하산했다고 합니다 요즘 치킨값이 튀김닭이 8,000원 또 달려가는 수명 연장학의 대가를 꿈꾸는 브루스 류입니다 자 자아 빨간불이라 여기가 생긴것같은데 자아 신호가 바뀌었다 가자 가자 달리는 기운 상쾌합니다. 조금 빨리 달릴 수도 있죠. 원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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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1,2,3,Let's go 아따 헤드라이트 세네 와 여기 가능력이라 승객들이 엄청 몰립니다 퇴근시간이다 1,2,1,2,3,1,2,1,2,3,1,2,Let's go 아 직진 여기가 가족을 도서합니다 가족 성심 반지 성심 반지